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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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버디 에이그 그 정도면 잘 돌아가네요 어 어어 이게 리저드까지 220이랍니다. 피온코스 한번 줄었는데 아 경사가 좀 있네 아 굿샤 아 굿샤 방향이 좀 밀렸다 잘 구르네 버텨주시옵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을 으 으 왜 이런거 줄까봐 S 짰어 고기는 쪽에서 저어? 고기는 쪽에 S 짰어 맞지? 시현이 뭐라고? 어봐 우측 있잖아 이건 안 우측있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60대, 50대, 40대 건더기 아아 50대, 40대 저 위에 드라이브 랜딩 좀 하려 4.5배 5.5배 5.5배 4.5배 5.5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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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나갔다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어 어 들어 올리다 어 아 온단바 있으마 씨 나이 도날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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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으 으 눈이 왼쪽에 벙커있어요 눈이 왼쪽에 벙커있어요 눈이 왼쪽에 벙커있어요 굿샷 굿샷 붙었다 아 지나갔다 아이고 아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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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되게 많네 3번홀 파슬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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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이거 됐다 됐다 아유 가지마라 가지마라 내려가면 끝까지 갈 텐데 어 이슬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어 됐다 갔다 갔다 저 어디까지 가노 아 갔다 아 이제 거리가 왔어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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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네 예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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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한번 더 집시 야오르막 오케 오르막인데 아니 저쪽도 퐁내러 가니까 저쪽이 오늘 유틸이 열려가지고 왼쪽 밭에 아까 파수링이 땡기고 105m 8번 오르막이라서 8번 칠게 8번 굿샷 좋다 와 케디님 에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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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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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. 아 버디펫이구나. 아이고 약하다. 아 아 이게 오르막인데. 캐트도 안되네. 감사합니다. 자 버디. 에이그.